안녕하십니까 고영혁 강사 최창희입니다. 오늘은 고전설 8강 댄동어미 화전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전시가도 벌써 절반이 넘어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앞에 했던 작품들 하나하나 잘 정리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이 지문에 어떤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되도록이면 앞뒤 내용을 정리해드리고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되도록이면 전문을 찾아보고 보실 수 있으면 한번 찾아서 확인해보는 노력도 기울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고전시가 8강 댄동어미 화전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이 댄동어미 화전과는 앞에 있는 누황사와 마찬가지로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작품입니다. 일단은 지금 기출된 것만 놓고 보면 언제 언제 기출됐냐면 이게 2012학년도에 9월 평가원에 한번 기출됐고요. 그럼 이제 평가원은 이렇게 한 번이 다인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017학년도 10월 교육청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원에 한번 교육청에 한번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사실은 여러 번 나온 작품들도 있죠. 그런데 왜 앞에 이 작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최근에 개정된 교과서에서 이 작품이 조선 후기의 다양한 가사 지문들 중에서 그래도 이제 교과서에 몇몇 교과서에 좀 실리는 그러니까 교과서에 실린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작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당시에 평민들이었던 삶의 애완 당시 어떤 조선 후기의 시대상 이런 거와 맞물려가지고 진솔하던 시대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취재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것도 작품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작품은 지금 이따가 제가 이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지만 이 작품은 두 사람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어서 혼자 살고 있는 청춘 가부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어릴 때 남편을 잃었다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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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지금은 나이가 들어버린 댄동어미하고요. 이 두 사람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대목은 댄동어미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청춘 가부가 물어봤어요. 언니 나 너무 외로워. 나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물어봤더니 언니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제 나이차가 많아서 사실은 이제 어머니나 할머니뻘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물어봤더니 여기는 댄동어미가 답해주는 대목입니다. 여기는 이 대목을 잘 보시면 당시에 과부로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서러웠는지 그리고 그 과부에 대한 어떤 당시에 어떤 사회인식 이런 것도 잘 볼 수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지금 댄동어미의 말입니다. 지금 이거는 이 장면은 댄동어미가 하는 말이에요. 댄동어미의 말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댄동이를 들척고 본고양을 돌아오니 그래서 이제 살다가 살다가 본고양으로 돌아왔어 이전 강사는 의구하나 인정물정 다 변했네 자 강사는 의구하지만 인정물정은 다 변했다는 거야 이게 이렇게 대비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연은 그대로인데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졌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연과 인간의 대조 자연과 인간의 대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편집상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 좀 되도록이면 앞에 나왔던 조인의 자도사처럼 내려서 써주지 이게 지금 페이지 보세요. 어우 읽기도 불편하게 이렇게 이렇게 났네요. 이렇게 네. 필기가 좀 빡빡할 것 같은데 어쨌든 잘 쫓아와 보세요. 자 자연과 인간의 대조가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집은 터만 남아 쑥대밭이 되었구나. 자 우리 집은 터만 남아서 쑥대밭이 되었대. 그 말은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더니 집으로 돌아왔더니 우리 집안이 몰락하고 말았다는 거지. 집안의 몰락. 집안이 몰락했어요. 즉 가난한 처지가 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가난한 처지가. 자 그 다음 갈게. 아는 이는 하나 없고 모르는 이뿐이로다. 사람들은 이제 다 사라지고 죽었거나 떠났거나 모르는 사람밖에 없다는 거야. 그늘진 은행나무 그 모습 그대로 날 기다렸네. 자 은행나무는 그 모습 그대로 날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똑같은 얘기야. 자연은 그대로인데 사람은 지금 떠나고 없더라. 난데없는 두견새가 머리 위에 둥둥 떠서. 자 여기서 이제 두견새가 등장했는데 자 여기는 이 두견새는 보통 우리가 이 두견새를 한의 상징으로 봐요. 한의 상징. 그러니까 한이란 건 슬픔이다 슬픔이 극대화된 거지. 그런 한의 상징으로 보고 여기서 이제 뒤에 이어지면 나오겠지만 이걸 죽은 남편의 분신 혹은 화신으로 보는 거야. 죽어서 이걸로 다시 태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견새가 머리 위에 둥둥 떠서 부력이 부력이 슬피우니 돌아오지 않아 돌아오지 않아 하고 슬피우니 서방님 죽은 넋이로다. 새야 새야 두견새야 내가 올 줄 어찌 알고 여기 와서 슬피우 내 소음 불러내나.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는 이 두견새가 죽은 남편의 분신과 화신으로 화자의 정서를 더욱더 심화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정리해 주면 되겠죠. 심화시켜주고 있어. 그래서 반가워서 울었던가 서러워서 울었던가 서방님 넋이거든 내 앞으로 날아오고 님의 넋이 아니거든 아주 멀리 날아가라. 그러니까 야 너 서방님은 일로 오고 너 아니면 멀리 가 라고 했더니 두견새가 펄쩍 날아 내 어깨에 앉아오네. 임의 넋이 분명하다. 애고탐탐 반가워라. 그러면 결국에 이 새가 내 어깨에 날아들은 이 행동을 통해서 여기 있는 이 두견새가 결국 나의 남편 그 남편의 분신으로 남편의 분신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네요. 됐어? 확신하게 됐어. 자, 그러면서 나는 살아 육신이 왔네. 넋이라도 반가워라. 근 50년 이곳에서 내 오기를 기다렸나. 그러면 여기에 근 50년이라는 이 시간은 내가 고향을 떠났던 시간 고향을 떠났던 시간으로 그만큼 시간이 오래 경과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이 앓고 어이 앓고 후에만큼 어이 앓고 어이 앓고 어이 앓고 후에만큼 어이 앓고 전에 저기 앞에 교과서 개념 학습할 때 창례고자 창례고자 이내 가습에 창례고자 기억나죠? 그렇죠? 그거 여기는 그 구절 그대로 따온 거야. A, A, B, A 구조고 새야 새야 우지 마라 새 보기도 부끄러워. 내 팔자를 마음에 새겼다면 새 보기도 부끄럽지 않지. 자, 그럼 내 팔자를 그냥 마음에 새겼다면 내 팔자가 뭐냐면 결국에 남편을 잃는 거야. 결국에 남편이 죽을 팔자라는 걸 내가 마음에 사겠다면 새 팔자도 부끄럽지 않은데 처음에 당초에 친정 와서 서방님과 함께 죽어 저 새와 같이 자웅되어 천만 년이나 살아볼 걸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뭘 후회하고 있냐면 차라리 나도 저 남편과 함께 죽어서 처음에 당초에 친정 와서 서방님과 함께 죽어 서방님 죽었는데 저 새와 같이 자웅되어 천만 년이나 살아볼 걸 하고 지금 자기의 지난 삶을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지난 삶을 후회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뭐하고 있냐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걸 우리는 회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회안이라는 건 후회예요. 후회인데 이걸 다시 말하면 돌이킬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야. 그런 후회를 회안이라는 데 지금 회안의 정서를 느끼고 있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지난 삶에 대해서 지난 삶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내 팔자를 내가 속아 기어 한번 살아보려고 첫째 남구는 그네 타다 죽고 둘째 남구는 괴질에 죽고 셋째 남구는 물에 죽고 넷째 남구는 불에 죽었대. 이게 지금 핵심인 거야.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남편 죽었을 때 그냥 같이 죽어버렸으면 그렇게 될 걸. 내 팔자에 내가 속아서 나 결혼을 네 번 했는데 그 네 번의 남편이 모두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알겠죠? 결국에 지금 이 말은 결국 자신이 과부의 운명에서 과부의 운명 이 운명을 타고났는데 그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야. 벗어나지 못했어요. 진짜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웃으면 안 되지만 여기는 이 여자의 팔자는 어쨌든 무조건 과부가 될 팔자였던 거야. 남편이 네 씨나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렇게 봐요. 좀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면 데스노트 같은 여자죠. 너 내 거? 하면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 명의 남편이 가버렸다 이 말이야. 네 명의 남편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 네 명의 남편이 각각 어떻게 간다는 건 나오죠 지금. 이제 어떻게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명의 남편이 각각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결혼한 사람은 그 첫 남편. 열여섯 신가에 결혼했어요. 그런데 열여섯인데 1년 만에 1년 만에 죽었어. 이제 원래는 예천 사람이고 이방 아버지가 이방인가 그럴까요? 이방의 아들이었는데 이방의 아들이었는데 얼굴도 잘생기고 괜찮았어. 그런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저기 저 있는 저 마을 어깨에 있는 그네를 타다가 미끄러서 떨어져서 머리가 터서 죽어. 그 다음에 둘째 남편은 그래서 이제 외롭게 살다가 도저히 외로워서 안 되겠다. 그래서 둘째 남편 만났는데 둘째 남편은 상주 사람으로 원래는 향리의 아들입니다. 향리의 아들이니까 동네에서 좀 살았겠지. 그런데 집안이 몰락하게 돼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몰락하면 어떻게 해. 먹고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양반쯤에 머슴사리 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전염병 걸려서 죽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남편은 이제 황도령이라고 울산 사람인데 육대독차야. 집안 대대로 뭐 했냐 하면 사기그릇 장수를 했는데 무역을 한 거지. 무역을. 그러다가 이제 다른 동네 가서 물건 팔고 오다가 여기 물에 죽었다는데 정확히 물에 죽은 게 아니라 홍수가 나서 산사태로 죽어. 오른 길에 산사태가 나서 죽어오려. 그 다음에 네 번째 남편은 그래서 이제 좀 안정적인 사람 만나겠다고 조첨질하고 엿장수를 만나요. 그런데 집에서 이제 엿 만들다가 이제 우리는 쉽게 말하면 요즘 왜 달고라 많이 말해 달고라 만들다가 엿 만들다가 엿 꼬다가 그 물이 옮겨붙는 바람에 거기서 뭐 했냐면 그 집이 불타 죽어요. 그래서 불에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엿장수인데. 그나마 여기는 이 네 번째 남편하고 좀 꽤 오래 살았거든. 나머지 남편들은 일찍 일찍 가지만 네 번째 남편은 꽤 오래 살아서 그 사이에 아들도 하나 있었어. 그런데 이제 그날 잠시 외출한 사이에 그런 일이 발생하고 돌아보니 집이 불타고 있어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구했다는 게 아들을 구한 거야. 그런데 이제 아들은 구해서 나오는 도중에 얼굴에 화상을 입어서 그래서 얼굴이 되어버린 아이다 그래서 댄동의 어미니까 댄동 어미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남편은 이제 그대로 이제 불타서 죽었어요. 이렇게 네 명의 남편이 죽었다. 그래서 봐봐. 이 네 한 번 잘못 살고 내 신명이 그만 있세. 첫째 남군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거나 그러니까 첫째 남군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거나 살더라도 쓰더라고 다시 가지나 말았다면 뭐 뭐를 다시 가지나 마라. 그래 개가를 내가 재혼하는 걸 가지 않았다면 산을 보아도 부끄럽지 않고 산을 보아도 부끄럽지 않고 저 새를 보아도 무한하지 않지. 그러니까 부끄럽다 이거야. 부끄럽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 했냐면 자신이 네 번의 개가를 했는데 그 개가를 한 사실에 대해서 개가를 한 사실에 대한 부끄러움이야.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전에 왜 회안이 느껴졌냐 그러면 결국 이런 나의 삶이 회안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살아 생전에 못된 사람 죽어서 귀신도 아끼로다. 나도 수절만 하였다면 연려강은 못 세워도 나도 수절만 했다면 연려강은 못 세워도 연려강이란 게 왜 수절한 여자 앞에다 이렇게 지어주는 거거든. 남이라도 칭찬하고 불쌍한 개나 생각할 걸. 남이라도 욕할 거여 친청의가들 왜 반가워할까.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개가를 안 하고 그냥 수저를 지켰다면 남도 칭찬하고 불쌍해나 생각할 건데 괜히 내가 지금 개가를 하는 바람에 남도 욕하고 친정 일가들도 나를 반가워하지 않아.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봐. 지금도 4번씩이나 결혼하는 거 그렇게 마땅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친척들은. 그런데 지금 조선시대야. 조선시대야말로 연려, 개가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시절이었단 말이지. 그런데 그 시절에 그렇게 했다고 했으니 당연히 가족, 식구들, 친지, 친척들은 그 개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게 당시 개가와 수절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거야. 특히 여기는 이 개가에 대해서 몹시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되죠? 부정적으로. 그래서 그 뒤에 잔디밭에 멀거니 앉아 한바탕 시컷 우노라니 모르는 안노인이 나오면서 왠사람이 서럽게 우나 자, 그러면 봐라 여기서 이제 안노인이 말을 한 거야. 이제 이 대화 속에 말을 이용했어. 왠사람이 서럽게 우나 으룡구치고 말을 하게 사정이나 들어보세라고 말을 걸었더니 내 서러움 못 이겨서 이곳에 와서 우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 서러움 못 이겨서 내가 여기서 운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안노인이 얘기한 거고 여기는 댄동음이가 얘기한 거죠. 댄동음이가 댄동음이가 이야기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무슨 서러움인지 모르겠으나 어찌 그리 서러워하나 그랬더니 노인께서는 들어가오 내 서러움 하나 쓸 데 없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의도 못 차리고 땅을 허비며 작구우니 그 노인이 민망하여 곁에 앉아 하는 말이 간 곳마다 그러한가 이곳에서 더 서러운가 그랬더니 간 곳마다 그러니까 이곳은 더 서럽소. 그러니까 간 곳마다 서러운 게 아니라 이곳이 더 서럽다. 그러니까 지금 이곳이 어디였냐면 아까 처음에 시장할 때 나왔지만 고향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결국 고향에 돌아와서 감정이 북받쳤다. 감정이 북받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뭐하고 있냐면 대화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어요. 대화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자기 사정 얘기를 했겠지. 그 노인한테 자 그랬더니 노인이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나 봐. 안방으로 들어가니 늙으나 젊으나 알 수 있나. 부끄러워 앉았다가 그 노인과 한 대 자며. 그러니까 부끄럽게 생각했어. 그래서 이전 이야기 대강하고 신명 타령 못할라라.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거야.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금 뭐냐면 여기까지가 지금 고향에서의 추억 어디서부터 여기 지금 시작 이 대목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지금 고향에 대한 과거의 상을 써놓고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빼게. 이게 이제 과거의 상이 되는 거야. 과거의 상 대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서 고향에 돌아가서 고향에 돌아가서 있었던 일을 쭉 회상해주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서 아직은 아직 누구의 말이 끝나지 않았어. 댄동음의 말은 끝나지 않았어. 엉송이, 밤송이 다 쪄보고 세상에 별고생 다 해봤네. 내가 세상에 별고생을 다 해봤어. 엉송이, 밤송이 다 쪄보고 세상에 별고생 다 해봤네. 그랬어요. 됐어? 그러면 여기 엉송이, 밤송이란 거는 이거는 언어 유의가 되겠고요. 말장난이잖아. 언어 유의가 되겠고 이거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삶을 요약해발 적에 고난과 시련의 크기가 매우 컸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살기도 억지로 못하겠고 재물도 억지로 못하겠대. 고약한 신명도 못 고치고 고생할 팔자는 못 고치네. 그러니까 고약한 신명도 못 고치고 고생할 팔자는 못 고친다는 것은 결국 사람은 운명으로 결정돼. 그러니까 운명론적 가치관이 있어. 모든 사람들은 운명론에 맞춰서 살아가야 돼. 그리고 그것을 고칠 수 없다라. 즉, 다시 말하면 운명을 바꿀 수 없음을 그랬음을 다시 한 번 더 강조. 고약한 신명은 고약하고 고생할 팔자는 고생하지. 고생할 지경엔 그런 사람이나 되지 말지. 여기서 그런 사람이란 건 개가 한 여성이야. 차라리 그런 사람 될 지경에는 오른 사람이나 되지. 여기서 오른 사람이란 건 수절한 사람, 정절을 지킨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 사람 되어 있으면 남에게나 칭찬 듣지. 청춘 과부 시입 가려 하면 양식 싸가지고 가서 말리려네. 그러니까 내가 너 시입 가려고 하면 양식 싸가지고 나 너를 말릴 거다. 너 절대 안 된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어서 다시 밑줄 한번 더 꺼보자. 다시 한 번 더. 잠깐만. 청춘 과부 시입 가려 하면 양식 싸가지고 말리려네. 고생. 팔자 타고 나면 열 번 가도 고생이지. 지금 이거 뭐하고 있냐면 여기는 이 청춘 과부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청춘 과부를 설득하고 있다고. 야, 너 결혼한다 그러면 나 도시장 싸두고 말릴 거야. 왜? 운명은 바꿀 수 없거든. 운명은 바꿀 수 없거든. 그러니까 절대 개가를 하지 마라고 말류하고 있죠. 이팔 청춘 청상들아 얘들아 이팔, 이팔, 십육, 열여섯 살 얘기하는 거야. 이 말도 그러니까 우리 왜 이팔 청춘, 이팔 청춘 그걸만 하지. 이어서 이팔 청춘 한 십육세 청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열여섯 살이 가장, 가장 뭐였다?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이다. 지금 여러분 열아홉 살이죠. 보통 지금 이 영상을 보고는 지금 대우 열아홉 살일 테니까 늙었어, 늙었어, 늙은 거야. 아무 동네 화룡댁은 스물하나에 혼자가 돼요. 단양으로 개가 했더니 겨우 다섯 달 살다가 제가 먼저 죽었으니. 그건 올려놨지만은. 어우, 예시를 들어도 이런 예시를 드냐. 그러니까 여기는 이 청춘 가부한테 결혼하지 말라고 예시를 듣는데 아무 동네 화룡댁이라는 사람을 예로 들었어. 야, 개 들었어? 아무 동네 화룡댁? 개도 개가 했어.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알아? 다섯 달 있다가 죽었다? 근데 그건 다행이야. 아무 동네 장림댁은, 아무 동네 장림댁은 갓수물에 청상되어서 청상됐다는 건 과부됐다는 얘기예요. 청상은 과부야, 과부. 과부가 됐다는 얘기고. 제가 충강 못 이겨서 영천으로 가더니만 몹쓸병이 달려들어 안전맹이가 되었대요. 야, 얘는 안전맹이가 되었어.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냐면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결국에 지금 여기 있는 이 개가가 가져다 준 불행의 예시를 가져다 준 거야. 그러므로 지금 상대방을 더욱더 개가를 만류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시의 주제는 당연히 개가 있던 댄동어미의 비극적인 삶. 댄동어미의 어떤 비극적인 삶과 운명을 수용해야 된다는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여기는 이 작품 중요한 거 몇 가지 짚겠습니다. 첫 번째. 이 작품은 지금 중간에 보시면 알겠지만 댄동어미가 살아왔던 지난 삶의 이야기가 액자처럼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고전 시간대에 마치 소설처럼 액자식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 있는 이건. 청춘 과부와 댄동어미 사이에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삶의 모습이나 지금 어떤 삶의 정서가 당시에 어떤 이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을 그대로 사실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어요. 사실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다는 것도 하나.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글은 서사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다. 왜냐하면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사적인 형식이 매우 강하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 지문 이렇게 정리됐고요. 뒤쪽에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2번에 은행나무는 자 1번에 본고양의 자연경치가 확연히 달라져 있는 모습. 뭐가 달라져? 달라지기는. 은행나무는 귀양의 지표로 나는 그것에서 본고양의 본연의 모습. 왜?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게 맞는 말. 정답은 2번. 약 50년 만에 본고양으로 돌아온 나는 이해로 사람들을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이 없어. 안노이는 나가 울고 있는 사정을 알고자 물어보지만 나는 침묵하고 울기만 해. 침묵한 적은 없죠. 대답은 했지. 알 필요 없다고요. 침묵한 적 없어요. 침묵한 적 없어. 자 3번. 여러 장소에서 항상 서롬만을 겪어왔던 여러 장소에서 항상 서롬만을 겪어왔던 게 아니라 여기 구절 봐봐. 구절 이해를 보시면 간 곳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 서러움을 느끼지 않았다고. 그래서 간 곳마다 그런 거 아니었어. 그래서 정답은 2번. 2번에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화자의 체험을 시간순으로 제시하여 특정행위의 한계를 부각하고 있다 했는데 A가 뭐냐 하면 A가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화자의 체험이 아니잖아. 화자의 체험이.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례를 열고 했고 만류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자를 명시했고 청춘과 불로 그다음에 여기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다 맞죠. 정답은 4번이겠어요. 자 그 다음 3번. 두견세. 여기는 이 두견세는 임의 현신으로 간주하는 거 맞고요. 화자가 느끼는 슬픔의 정사 투영대 나타난 것도 맞고요. 화자와 반가하면서 수체엄심을 느끼는 대상 맞고요. 화자가 과거했던 선택을 후회하게 하는 계기 맞고요. 화자가 새로운 힘을 만나는 소망. 여기서 새로운 힘을 또 만난다니. 지금 다섯 번째. 야 이 정도면 운명이라고 하지만 운명이라 치고는 너무 심해. 한 명을 뭘 새로 만나. 새로 만나기는 새로 만나는 거 아니야.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가겠습니다. 자 선지가 길면 이 긴 선지는 끊어서 판단하는 거예요. 끊어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답이 4번인데 보세요. 나도 사주알만 하였다면 남이라도 칭찬하고는 화자가 다시 시입간 것을 후회하며 기존 사회로 돌아와 화합을 이룬 모습.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내가 이걸 이렇게 후회하는 이유, 계기 이런 거지. 무슨 화합을 이루어 아는 사람도 없는데. 이 동네 아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것으로 된동음이 화전과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작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열심히 복습 잘 하시고 다음 시간 작품도 미리 풀어두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